아 지훈 잘해요. 기다렸다가 송구죠 지금은요. 상대편의 발소리를 듣고 3명 남았군요. 지훈, 사쿠라. 사쿠라가 3위 안에 드는군요. 아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자 원거리 저격증 해봤습니다만 쏟아보면 이렇게 낙간에 맞을 수 있고요. 원거리 원거리 찰로 찰로 이게 찰로 이게 우리지. 선너 뛰어야죠. when 여기에 선너 찰로 이 Patricia στ琴 Vie gains Setting to us nold meine 설정 사쿠라 사쿠라 납니다.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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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쿠라가 가운데 있고요. 천러와 지우는 자리장 끝을 사용해서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쿠라의 작전은 제가 보면 이 제일! 그냥 당신들끼리 싸워! 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천러! 천러! 사쿠라! 이게 뭔가요? 지훈 선수가 죽었어요? 지훈 선수 사망. 자, 천러의 사쿠라입니다. 과연 오늘의 1등이 누굴지. 사쿠라 양이 1등을 한다면 처음으로 여성 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 성장 끝! 자! 끝은 끝!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천러! 천러! 그동안의 작년 추석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 아이돌 이스포츠의 모습을 보였던 천러가 경험뿐만 아니라 이번 준비를 많이 했어요. 특히 모바일에 강하거든요. 이 선수는요. 마지막에 아쉽게 우리 사쿠라 양이 소리를 질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메달은 엔시티 드림의 천러 씨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승자 우리 엔시티 드림의 천러 선수에게는요. 저희가 금메달과 부상으로 한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우리 천호 선수 우승소감 한마디 주세요.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잘하시는데 제가 1등 할 수 있어서 너무 운이 좋고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